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박민용입니다. 흔히 집을 안식처라고 표현을 하죠. 안식처라는 것은 편히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편히 쉬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딱 했는데 정작 대출은 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수익이 안 난다면 정말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만 내 집이 결코 안식처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 또 편안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첫 시작을 장식하는 코너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할게요. 일주의 인베스트먼트 유강수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부 시간 꾸려주실 텐데요. 이사님과 함께하는 지금부터의 시간 속에 혹시나 궁금하다, 이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54번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접수 주실 번호 02516-445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에게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신혼 희망타운이 드디어 오늘 모집 공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고덕지구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하고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청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혹은 예비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작은 혜택이 아니고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청약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어저께 국토교통부에서 한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날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집 공고가 나와서 모집 공고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양하는 방법, 청약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28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평택 고덕지구인데 신혼 희망타운 계속해서 언급은 됐었지만 최초로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혼 부부에게 특화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육아 관련된 지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도 잘 지원이 되어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계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호수를 보시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 508호가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행복주택 168호를 제외한 340호가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46제곱미터 그리고 55제곱미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할 때는 몇 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6제곱미터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20평이고요. 55제곱미터는 한 2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면도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평면도 보시고 나는 어떤 평면에 지원을 청약을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위례보다는 전체적으로 호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891호가 공급이 되고 행복주택 290호 정도를 제외한 596호가 지금 공급이 되는데 뒤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60%에서 70% 정도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꼭 신혼부부 이런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례시도시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전매 제한이 금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5년간은 의무를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서는 치더라도 충분히 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평면이 보통 공급되는 평면이 대부분 두 가지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이 평면일 겁니다. 그래서 20평형 때는 방 2개 그다음에 주방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20평 정도 신혼부부가 딱 살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자녀가 있는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전용 55제곱미터고 실제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 그다음에 알파룸 침실 입원해서 방이 3개이고 침실에 부부욕실이 딸려 있고 그다음에 공용욕실이 딸려 있는 구조니까 나중에 자녀를 2명 정도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평면을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공급면적 기준으로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평형대가 있고 25평형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지금 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례 신도시들 가격대들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20평형대 그리고 25평형대는 평균 분양가가 약 4억 4천만 원인데 인근 시세 대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어떤 본인이 청약 기준이 되신다고 하면 꼭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고덕도 마찬가지로 지금 20평형대는 1억 9천 8백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5평형대는 2억 3천 5백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특정 계층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꼭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교통 여건들도 상당히 좋고 신혼부부, 신혼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 서비스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어린이집 시설들, 유아를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꼭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혼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부분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족, 이혼을 한 가족 중에서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도 신혼부부로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이 있는데 자산 기준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순 자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자산, 자동차 이런 것들의 자산을 총 합친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금액을 빼셔서 2억 5천만 원 이하이시면 자격 요건이, 이 부분은 지금 신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첨하는 방식은 가점제로 적용이 되는데 1단계 가점제에서 30%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낙첨자 및 자녀자를 가지고 70%를 하는데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그다음에 청양통장에 불입한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계산을 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하여튼 노크를 일단 해볼 것 같을 정도로 여러 가지 대형 혜택들, 특히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혜택을 꼭 누려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신혼부부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신혼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때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꼭 노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꼭 해보셔서 청약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나 된다면 이사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님과 함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체크를 했고요. 이제는 부동산 물건 두 가지를 곧장 공개하면서 정보 전달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5호선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중공은 올해 10월이었습니다. 9층 건물 내 5층에 위치를 했네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독산역 도보 8분 거리에 자리했습니다. 중공은 올해 11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3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했습니다. 오늘은 당산동 그리고 독산동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당산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권 하면 딱 2호선, 5호선 지나가서 교통이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이 돼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영등포를 투자처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예전에는 영등포의 어떤 낙후된 이미지들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마저도 대부분 다 영등포는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영등포 구청역은 지금 5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데 영등포 구청역과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실 것 같고요. 당산역과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산역은 2호선하고 9호선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입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8m 도로하고 4m 도로 코너에 있고 정남향의 호수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까지도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보로 가실 수가 있고 자전거 타고 가시기에도 당산 나들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 특히 영등포 지역이 최근에 계속 각광을 받는 지역들은 주변 지역의 업무 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는 전통적인 수요인 여의도가 있고 여의도의 통계발의 어떤 개발 가치들이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서부간선으로 지하화 사업도 있고 마곡지구라는 또 큰 업무 지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호선 타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9호선 타고 가셔도 되고 마곡지구의 직장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2호선 타시면 당산역 지나서 바로 다음역이 합정역, 그 다음에 홍대거든요. 그래서 합정 홍대하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마포구에서 비해서 저렴하지만 입지가 상당히 좋은 영등포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산역하고 영등포구청역 주변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 지역 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입지라든지 아니면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실제 물건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영등포구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의 3대 축 중에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로 쪽이죠.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인데 실제로 여의도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영등포 지역 내에서도 준공업 지역에 속하거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오셔서 선점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의도 통계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올해 한동안 이슈가 됐었다가 다시 이제 좀 보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집값들이 좀 가파르게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류가 됐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돼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발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물건지에서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양천구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로의 진출입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예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을 건너시는 월드컵 대교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월드컵 대교 타시고 마곡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수색, 증산, 뉴타운 이런 지역들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임장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에 개선 요지가 많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자체의 특징과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0월에 막 준공이 됐고요. 후분양 현장입니다.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이면서 정남향이다라는 큰 강점이 있고요. 준공업 지역의 희소성인데 지금 아마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의 현장에 오셔서 만약에 누군가가 땅을 사고 싶다고 하시면 준공업 지역 위치가 좀 좋으면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대지 지분이 또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되어 있고 옵션은 시스텐 에어컨하고 빌트인 냉장고하고 이런 옵션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대지 지분이 보통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준공업 지역들 같은 경우에 투룸들은 한 3평에서 4평 이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도 큰 강점이고 나중에 차후에 봤을 때도 그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은 지금 2억 9,8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2,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적분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000만 원 기준으로 약 8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7,000만 원 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아마 영등포 투자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해보시거나 최근에 시세 조사 해보신 분들은 투자 금액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는 금액이 2,000만 원대가 아니고 4,000만 원을 훌쩍 넘거나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비교적 소액으로 적분이 가능하신 이유는 매매 가격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산동 일가 오피스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꼭 주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임대사업자들 중에서도 8년짜리 준공공 임대사업자들, 장기 임대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가져가시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건축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내부 마감제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의 마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였죠.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당산동 오피스텔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보 전해주시죠. 네, 금천구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들을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아직도 좀 덜 알려진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에는 예전에 구로공단이라고 불렸던 쥐벨리가 있는데요. 쥐벨리는 1, 2, 3단지가 있고 전체 한 16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고 오피스 빌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 2인 가구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왼쪽에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있고 우측으로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된 것이 신안산선 예정 라인입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신안산선 예정역과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건지와 도보로 5분 정도가 걸리고 신안산선 라인은 안산에서 출발해서 광명역, KTX 광명역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금천구를 지나고 구로구, 영등포구를 지나서 여의도로 가는 라인인데요. 아마도 강서쪽 라인에서는 아마 이 신안산선이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큰 변화들을 좀 현장에 오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지역 내에 오시면 쥐벨리 지역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가 쥐벨리 2단지인데요. 쥐벨리 2단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벨리 3단지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팽창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쥐벨리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쥐벨리 2단지 주변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하고 그리고 신안산선 라인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떤 입지적인 부분을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역시나 1, 2인 가구들, 특히 수익형 부동산, 월세형 투자 이런 것들은 주변에 업무 단지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단지, 쥐벨리의 어떤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실률도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보다 더 적거든요.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부간선으로 지하사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하도가 또 뚫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부간선으로 지하사업도 뚫리지만 두산길간 지하차도라고 해서 두산길간 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독산역 예정역과 만나는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지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따라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물건지는 이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하고 상당히 가깝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물건지에서 보시면 독산역, 저희 지금 현재 물건지는 독산역과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렇게 지금 신안산선 예정역이 이렇게 뚫릴 예정인데 물건지는 여기에 있고요. 좌측편에 보시면 공군부대가 아주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부대가 개발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사이언스 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런 내용들을 금천구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특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과 가격 메리트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11월 달에 이제 막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준공이 됐고요. 13층 중에 5층이고 정남향이고 상업지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포함된 그 다음 블럭부터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막힐 염려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고 실제 면적은 12평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충분히 사실만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에어컨, 인덕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지역 내에서의 입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메리트 짚어주실까요? 네, 매매 가격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적정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양하는 물건들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잘 책정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이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4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세를 안고 가시다가 나서 나중에 월세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집가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땅을 사서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2억 5천만 원, 2억 6천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전체 건축 면적 대비해서 집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산다면 매수 시 유의지점은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우선은 가격의 적정성은 일단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실의 위험이 적은지 안 적은지 그 두 부분을 꼭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좀 발품을 파시면서 임장활동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정보 주셨죠.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짚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일부 순서 알차게 꾸려주셨죠. 일주인 베스트먼트 유강수 의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